우리가 보통 고대 인류문명을 얘기할 때 4대 고대 문명을 얘기합니다. 동양에서부터 보면 중국의 황어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지금 이라크 땅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 문명을 보통 4대 고대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요즘은 역사학자들이 중부 아메리카에 있는 마야 문명이나 아즈텍 문명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남부 아메리카에 있는 안데스산 산맥에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인카 문명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6, 7개의 고대 문명을 얘기할 텐데요. 사실 지금 세계화의 문명 속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서양, 즉 유럽 문명은 어디에서 발언한 건가 이런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바로 그 근원지를 찾는 게 바로 크레타 섬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크레타죠. 유럽 최초의 문명을 크레타에서 생겼다. 여기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크레타 섬에서 발생한 문명을 민호아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민호아 문명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대략 기원전 3000년부터 약 1600년까지 그 전성기를 누렸다. 그 존재감을 드러낸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민호아 문명이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 거라고 얘기하고 발전한 것이라고 보통 여깁니다. 크레타는 지금 그리스 본토의 남쪽에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와 티르키의 사이에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에게해의 남단에 위치한 섬이 바로 크레타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바로 티르키의 그리고 키프로스, 시리아, 네바논, 이슬라엘로 통하게 되고요. 남쪽으로는 이집트, 리비아로 통합니다. 그리고 동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과 그리고 페니키아를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명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 라일 문명이 이렇게 모이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문명의 융합장소 또는 문명의 교차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중해 서쪽과 그리고 본토로 나아가는 길목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남쪽과 동쪽에서 유입된 선진 문명을 북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옮기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면적은 대략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다섯 배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는 바로 이 크레타 섬이 다섯 번째로 큰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크레타 섬에서 일어난 문명을 이끈 사람을 미노스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노스 왕에 관련된 탄생 그리고 그의 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신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고의 신 하면 누구를 꼽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제우스를 꼽죠. 로마 신화에서는 유피테르라고 하고 영어식으로는 주피터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 제우스가 어느 날 올림포스 산 정상에서 이렇게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니키아 지방에서 한 아름답고 정숙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냐면 바로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에우로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제우스의 마음에 이 에우로페 공주가 훅 들어왔죠. 그래서 그 에우로페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제우스가 자기 모습 그대로 에우로페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모습을 변신시키는데 뭐로 변신시키냐면 아주 튼튼하고 잘생기고 윤기나는 황소로 변해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제우스가 에우로페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황소로 변한 장면을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가 변신이야기라는 작품에서 묘사한 게 있는데요. 신들의 아버지이자 통치자인 그는 여기서 그는 제우스 유피테르를 말하겠죠. 세 갈래 난 벼락을 오른손으로 휘두르고 머리를 끄덕이면 온 세상이 흔들리는 그런 분위건만 왕홀의 위엄을 버리고 황소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솟대와 섞여 음메하고 울부짖으며 부드러운 풀밭 위를 당당하게 돌아다녔다. 한갓 여인을 얻기 위해서 천하의 제우스가 보잘것 없는 황소로 변해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제우스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의 얘기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보다 앞선 그리스의 아폴로도로스라고 하는 학자는 그리스 전역에서 떠도는 신화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묶어냈는데 제우스는 그녀를 여기서 그녀는 에우로페를 말하겠죠. 제우스는 그녀를 사랑하여 로도스 섬에서 건너와 사람 손을 타서 길들여진 황소로 되어 그녀를 등에 태우고 바다를 건너 크레테로 갔다. 황소로 변한 제우스가 에우로페 공주에게 다가가서 에우로페 공주를 등에 태우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헤엄쳐 나가면서 어디로 갔냐면 크레타 섬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오비디우스의 시를 또 한 번 다시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유괴당한 소녀는 더럭 겁이나 멀어지는 해안을 돌아보며 오른손으로는 뿔을 잡고 다른 손은 황소의 등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펄럭이는 옷은 바람에 부풀어 올랐다. 시는 어느새 딕테의 들판에 여기서 딕테의 들판은 크레타에 있는 한 들판을 얘기합니다. 시는 어느새 딕테의 들판에 도착하여 가짜 황소의 모습을 벗고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우스는 에우로페와 짝을 맺게 되고 이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미노스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노스는 천하의 제우스의 아들인 셈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이전에 그리스 문명이 탄생하기 이전에 고도의 문명을 갖고 있었던 페니키아의 공주였고요. 자 이런 신화가 있는가 하면 또한 이와 관련된 기록이 역사에도 있습니다. 보통 역사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인들이 말하길 어떤 헬라스인들이 여기서 헬라스인이라는 말은 그리스인을 가리킵니다. 포이니케의 트로스로 가서 여기서 포이니케는 페니키아를 그리스식으로 읽은 건데요. 이 포이니케의 트로스로 가서 왕의 딸인 에우로페를 강탈해 갔다고 한다. 이 헬라스인들은 아마 크레타인들이었을 것 같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서 에우로페를 납치해서 크레타로 간 걸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이런 신화적인 거 다 제거하고 에우로페를 납치해 간 사람들이 바로 크레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역사적으로는 그리스인들 중에 크레타 사람들이 페니키아로 건너가서 에우로페 공주를 납치해 가지고 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 이런 이야기 속에서 바로 미노아 문명, 즉 최초의 유럽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미노아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미노아 문명이라는 이름 자체가 신화의 주인공인 미노스 왕에서 가져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미노스는 신들의 왕 제우스의 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페였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이 에우로페를 쓰면 영어로 쓰면 E-U-R-O-P-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우로페라고 읽지만 이걸 영어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유럽이라고 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우로페 공주라는 이름에서 바로 유럽이라는 대륙의 이름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 에우로페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유럽이라는 말의 어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문명은 바로 이 신화 속에 나타난 그 에우로페 공주의 이동을 따라서 그의 동선을 따라서 발전하고 옮겨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즉 페니키아의 문명이 크레타 즉 그리스로 왔고 그리스로 온 것이 유럽으로 퍼져나갔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그리스인들은 제우스가 황소로 변신하여 에우로페를 데리고 크레타 섬으로 건너왔다. 그리고 미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미노스가 크레타의 왕이 되면서 그 세력과 문명을 만들고 그것을 북쪽에 있는 에게의 섬들 즉 그리스 본토에 있는 섬들이겠죠. 그것과 관련된 그리고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의 남서쪽에 있는 해안도시들까지 갔대는 거예요. 이 신화 자체가 잘 살펴보면 유럽 문명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인들은 이런 사정, 이런 역사적 사실을 신화 속에 신화적인 업법으로 담아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실 당시에 페니키아인들은 활발한 회상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시리아, 바레인 있는 그쪽을 한번 잘 보시면 튀르라고 있죠. 그 튀르가 그리스, 옛 그리스 말로는 튀로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튀로스의 공주가 바로 페니키아 공주 에우로페였던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에우로페 공주가 크레타 섬으로 갔다 이런 얘기는 이 이전에 페니키아인들이 활발한 회상활동을 한 것을 어쩌면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레타인들도 아마도 배를 타고 선진 문명이 있고 풍요로운 그런 페니키아 지역으로 왔겠죠. 그리고 이 페니키아 문명도 거슬러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문명과 연결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융합한 곳이 또 페니키아라고 할 수 있고 그 발전된 문명이 크레타로 넘어간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그리스인들은 에우로페 신화, 제우스 신화, 미노스 신화로 표현을 한 거죠.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이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멀리 서쪽으로 갔는데 지금의 튀니지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나라가 있죠. 거기에다가 카르타고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나중에 로마와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페니키아 문명이 고대 문명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발전된 문명이고 풍요로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그리스 문명이라는 것, 유럽 문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 페니키아 문명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페니키아 문명은 또 고대 문명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예로 들자면 모든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마 많은 학자들이 문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본격적인 문명의 시작은 문자의 사용으로부터 나온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이 쓰는 문자를 보통 그리스 알파벳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바로 이 그리스 알파벳이 페니키아에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한 9세기에서 8세기에 이른 사이에 페니키아 문자가 크레타를 비롯해서 그리스 전역으로 번졌고 그리스인들이 그 페니키아 알파벳, 페니키아 글자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바꿔서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도 어찌 보면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페가 크레타로 와서 거기서 문명을 만들고 그 문명의 세력이 본토록 흘러갔다라는 신화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어떤 신화학자들은 그리고 신화작가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에우로페 공주가 페니키아에서 크레타로 와가지고 크레타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신화가 페니키아 문자가 그리스 알파벳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신화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역사가 있기 전에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그리스 알파벳은 나중에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는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의 알파벳이 되고 이 라틴어의 알파벳은 결국 유럽 전체의 글자의 원형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를 비롯해서 유럽 서양 언어의 대부분이 그 알파벳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알파벳의 근원이 되는 게 그리스 알파벳이고 그 그리스 알파벳이 바로 크레타에서 시작됐고 그 크레타는 페니키아에서 문자를 유입했다는 거죠. 자 이런 문명사적 사실이 결국 페니키아의 에우로페 공주가 제우스를 통해서 크레타로 왔고 크레타에서 본격적으로 에우로페의 문명 즉 유럽 문명이 왔다는 그런 신화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에우로페는 페니키아 사람이고 페니키아 문명은 라일 문명 즉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흡수해서 만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 문명은 후발 문명이 되죠. 그런데 그리스인들이 이걸 참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모든 문명의 시작을 그리스에 두고 싶었는지 이런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에우로페의 아버지는 아게노른데 이 아게노르의 어머니가 리비아고 리비아의 어머니가 맨피스고 맨피스의 어머니가 이오라는 여인에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에우로페는 이오라는 여인의 고손녀가 되겠죠. 바로 이 이오의 남편 또는 이오의 자손들의 씨를 뿌렸던 자가 또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신 제우스였습니다. 제우스가 이오를 보고 또 반하게 되는데 이오는 어떤 여인이었냐. 이오는 바로 그리스 본토에 있는 아르고스라는 땅의 이나코스의 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나코스가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르고스의 첫 번째 왕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신화적으로는 아르고스를 흐르고 있는 강의 이름이 바로 이나코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나코스는 강물의 신이었던 거죠. 올림포스 산에서 또 이 이오를 본 제우스는 이오에게 마음이 동했고 그래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로 변신한 줄 아십니까? 형체가 보이십니까? 지금 그림을 잘 보시면 한 여인의 몸을 뭔가 뭉실뭉실한 것이 둘러싸고 있죠. 저게 구름입니다. 제우스는 구름으로 변신해서 이 이오에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오는 제우스의 접근이 두려웠고 그래서 달아나고 있었는데 이 달아난 이오를 잡기 위해서 제우스가 구름으로 변신한 거죠. 이 모습을 본 헤라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누굽니까? 제우스의 부인이었죠. 이 제우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염분을 뿌리고 바람을 피울 때마다 속이 상했던 여인이 바로 헤라죠. 질투와 그리고 앙심을 품고서 제우스와 관계를 맺은 여성들이나 여인들을 벌주곤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죠. 이번에도 헤라의 초기 발동했습니다. 지상을 내려다보니까 들판 위에 검은 구름이 뭉게뭉게 있는 겁니다. 제우스이라고 헤라는 직감했죠. 그래서 헤라는 그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헤쳐 보이니까 거기에 제우스가 또 나타났죠. 제우스는 자신이 이오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서 헤라가 보이고 깜짝 놀라서 엉거주춤하는 제우스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그 제우스가 암소 한 마리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헤라는 제우스에게 따져묻죠.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신 나 몰래 바람을 핀 거 아니냐? 하고 다그치자 제우스는 지금 보시다시피 난 암소와 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라는 저 암소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에게 말하죠. 그렇다면 이 암소를 나에게 주시오. 제우스가 만약 이걸 거절한다면 그 의심은 더 커질 테고 또 주잔이 이오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 뻔히 보이니까 고민이 되었겠죠. 하지만 결국 제우스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오에게 양해를 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면서 헤라에게 보냈죠. 헤라는 이 암소를 감시하기 위해서 아르고스라고 하는 괴물을 붙입니다. 이 아르고스는 아까 나라 이름이기도 하지만 괴물의 이름이기도 했는데요. 이 아르고스라는 괴물의 특징은 온몸에 눈이 100개가 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100개나 달렸으니까 앞뒤 좌우 사방을 둘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모든 눈을 감지 않고 반 이상은 떴댑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세상을 둘러볼 수 있었던 거죠. 일종의 CCTV 카메라라고 할까요? 헤라는 이런 아르고스를 암소 옆에 붙였습니다. 행여 제우스가 나타나서 이 암소를 데려다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이 사실을 안 제우스는 자기의 아들이자 전령인 헤르메스를 보내게 됩니다. 헤르메스를 보내면서 2호를 구하라고 한 것이겠죠. 헤르메스는 아르고스에게 다가가서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러자 아르고스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이 하나씩 하나씩 감기기 시작하고 마침내 100개의 눈이 모두 감겼습니다. 그때 헤르메스가 아르고스의 목을 자르게 되죠. 또 헤라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헤르메스가 암소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헤라는 이 암소를 감시하기 위해서 사납게 피를 빨아먹는 쇠파리 떼를 보내게 됩니다. 2호는 암소로 변한 채 자신의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쇠파리에 찔려가면서 세상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한편 헤라의 명령에 따라서 이 2호를 지키고 있던 아르고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헤라는 이 아르고스를 너무나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그 아르고스의 온몸에 있는 눈을 다 뽑았다고 합니다. 헤라는 원래 공작새를 데리고 다녔었는데 공작새 하면 헤라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공작새의 깃털에 아무 무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헤라가 죽은 아르고스의 몸에서 눈을 띄어내가지고 자신의 상징인 공작새의 깃털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공작새가 날개를 활짝 펴면 거기에 둥근둥근 둥글둥글한 문양이 보이는데 그 문양이 바로 아르고스의 눈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상상력이죠. 이렇게 아르고스는 시신이 수습이 되었고 쇠파리 떼로 괴롭힘을 당한 2호는 세상을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디로 가게 됐냐면 이집트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신화가 있는데 이 신화를 역사가 헤라 도토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학식 있는 자들이 말하길 포이니케인들은 아이깁토스, 아이깁토스는 이집트를 말합니다. 아이깁토스와 아시리아의 물품들을 싣고 다른 곳으로도 갔고 특히 아르고스에도 들렀다고 한다. 페르시아인들이 활발한 해상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아르고스도 들렸다는 거죠. 당시 아르고스는 지금 헬라스, 그리스라 불리는 지역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페르시아인들은 이 아르고스에 도착하여 그들의 물품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들이 도착한 지 닷새째인가 엿새째 날에 물건이 거의 다 팔렸을 때 왕의 딸이 많은 여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왔다고 한다. 그녀의 이름은 이나코스의 딸 이오였다. 헬라스인들도 그렇게 말했다. 제우스가 이오와 사랑을 나누고 구름으로 변신하여 이오와 사랑을 나누고 이오를 암소로 변하게 만들고 암소가 이리저리 떠돌다가 이집트로 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화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사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페르시아인들이 아르고스로 가서 이오라는 공주를 납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납치된 여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들은 선미 근처에 서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페르시아인들은 서로를 충동하며 그녀들에게 덤벼들었다고 한다. 여자들은 대부분 도망쳤지만 이오는 다른 여자 몇 명과 함께 붙잡혔다고 한다. 이에 페르시아인들은 그녀들을 배에 태우고 알깁토스, 즉 이집트로 향해 출항했다고 한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이오를 사랑하고 암소로 변하게 만들고 헤라가 암소를 괴롭히면서 이 암소가 이리저리 떠돌다가 이집트로 갔다고 했는데 역사가 헤르시아인들이 아르고스로 들러서 이오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자, 신화로 더 들어가 보면 이집트로 간 이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암소로 변한 채로 이집트에 도착했는데 그때 제우스가 헤라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사실은 여차저차 했어. 그러니 이 암소로 변한 이 여인, 이오를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주도록 합시다.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주고 이 여인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이렇게 사정사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라는 이 암소로 변했던 이오를 원래의 모습으로 돌렸는데 이때 이 모습을 본 이집트인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오를 신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암소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한 것을 보고 이건 신의 조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오를 신으로 대접했다는 거죠. 이 신이 바로 이집트 신화에서 아주 중요한 신 이시스 여신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시스 여신의 모습을 보면 머리에 두 개의 뿔과 같은 것이 달렸는데 이게 바로 암소로 변신한 이오의 흔적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누가 얘기하냐면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집트 문명이 바로 그리스 본토에 있는 아르고스의 공주가 와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집트 문명이 그리스 문명으로 유입돼서 그리스 문명을 활짝 꽃피우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줬던 어떤 뿌리 같은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인들은 이런 이오 신화를 통해서 이집트 문명 자체도 바로 그리스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오의 고손녀가 바로 에오르페라고 그랬죠. 페니키아의 공주.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에서 페니키아로 이어지는 이 라인도 결국은 그리스 혈통에서 나왔다는 신화를 만든 거죠. 세상 모든 문명이 특히 지중해에 있는 고대 문명이 발전한 선진 문명이 사실은 알고 보면 그리스 문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문명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크레타섬의 문명, 민화 문명에 대해서 신화와 역사를 오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